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최근에 블루엠텍 비만치료제가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낸 상태고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많이 냈죠. 이거 말고도 대봉일에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만치료제가 거의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냐 또는 기존 매수자분들은 이거 흐름 너무 좋고 호재도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난 이걸로 블루엠텍으로 정말 2배 이상 3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나는 시드를 늘리고 싶다. 내가 불타기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매수도 해도 되는지 혹은 내가 목표가를 얼마를 두고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불타기를 해서 자산을 얼만큼 증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해결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정말 크리티컬한 유니크한 내용도 있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양질의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면요.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23,300원으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2% 정도 지금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제 매물 때 돌파하고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좋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차트 좀 보실 줄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정직하게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대표적으로 위고비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되죠. 이 위고비가 얼마나 이렇게 위력이 세길래 이 비만치료제에 있는 모든 시장을 다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거의 26조 매출을 냈죠. 해외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고 게다가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걸 독점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질 수밖에 없죠. 이미 삭센다라는 게 노보노데스크에서 삭센다가 들어왔고 이번에는 위고비가 들어오는 거라 아마 10월달 전후로 해서 더 크게 상승이 날 거고 플러스 알파로 유통이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다가 실적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블루엠텍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은 하는데요. 제가 이 텔레그램을 영상에서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너 텔레그램 있는데 왜 공개 안 하냐고 말씀하셔서 제 텔레그램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홍보나 광고 하신 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여기 번호 있죠. 여기다가 블루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고 아까 이 뭘 다시 드릴 거냐면 이것도 드립니다. 블루엠텍에 대한 대응 전략. 이거 좀 아까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규 매수자분들에 대한 매직 가격이랑 목표가 그리고 기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도 물타기 하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불타기 하실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전략. 이거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올라가든지 횡보하든지 떨어지든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여기다 녹여놨으니까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남겨주시면 이 대응 전략. 이 대응 전략지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링크에서는요. 제가 뭘 하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블루엠텍이 현재 구간에서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텔레그램 링크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해당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봤고요. 하루 정도 홀딩해서 14%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어제 영상입니다. 대봉 LS도 현재 구간에서 마감이 되면 무조건 상승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렇게 이 구간에서 타점을 드렸고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 정도 홀딩해서 한 8%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이렇게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제가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관점을 떠나서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올 만하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 자리가 정말 좋은 종목들 텔레그램에 던져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남겨주시면 아까 블루엠텍에 대한 시나리오 자료와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꼭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차트 분석을 보면은 일단 어제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요구간이 매물대였는데 돌파를 잘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크다 큰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3만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3만원 라인이 조금 매물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매물대를 돌파하든지 아니면은 돌파하고 눌리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5만원 혹은 7만원 여기까지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10월 달에 들어오는 이 위고비가 매출이 26조 정도 된 매출이고 이 비만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00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블루엠텍의 시총이 지금 2천억 원대란 말이죠. 이게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큰 악재만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신고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이 구간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다. 왜 가볍냐면 뚫고 올라갈 것처럼 하고 떨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1년입니다. 1년 1년이란 시간동안 여기 있는 개미들은 다 손절을 쳤을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에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재료만 잘 받쳐준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타점만 잘 잡는다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되는지 이 주식 가격은 정말 가격이 단 100원이라도 싸게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물이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발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막말로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응 전략집 블루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안에 다 녹여놨습니다. 그거대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짧은 타임프레임을 보면 현재 이 구간이 돌파를 하고 지금 지지 구간으로 아마 작용이 될 텐데 여기서 그대로 상승할지 아니면 털구고 상승할지는 아까 그 대응 전략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이거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대응 방법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남겨주십시오. 대응 전략지 신규 매수자분들과 기존 매수자분들 매직 가격 그 다음에 목표가 그리고 기존 매수자분들은 불타기 자리 물타기는 사실은 물리수자분들이 크게 없을 거기 때문에 불타기 관련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많게는 10% 적게는 4, 5%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던져드리는데 그거 던져드리고 시황 같은 거 말씀드리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일단은 위고비가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10월 달에 국내에 들어오죠. 이게 이제 GLP-1이라는 원래는 당뇨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비만 환자들의 체중을 감소시키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면서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비만치료제가 5년 동안 16개 정도 약물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에 반 2년 5개월 정도까지는 이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대장이 있을 거고 뭐 흐름이 있을 거고 뭐 색깔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종목만 바꿔서 우리가 수익을 내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뭐 6세라든지 12세 이런 어린아이들한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소아비만이나 내 자녀가 너무 이제 덩치가 있고 몸매 많이 나가서 고민이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게 전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지금 품귀현상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14kg 감량을 하면서 이 위고비가 굉장히 떴거든요. 근데 이 위고비가 한 달분이 18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 한 200에서 한 300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떤가요? 외모가 예뻐지고 잘생겨진다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우습게 씁니다. 우리가 뭐 성형화거나 피부 미용, 그 다음에 헬스, PT, 필라테스 이런 데다가 돈 쓰는 거 우습게 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런 비만치료제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시간을 쓰고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해보신 분들 알죠? 다이어트. 식단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위고비 이걸로 치료만 받으면 운동은 안 해도 되고요. 시간도 절약하고 고통도 없습니다. 게다가 식단도 크게 안 해도 돼요. 운동한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에 따르는데 근데 이걸 안 해도 된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런 거 고통 없이 살이 빠진다. 누가 안 할까요? SNS 인플루언서나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분들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에 삭센다라는 비만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도 5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것도 사실 없어도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삭센다보다 효과도 좋고요. 그 다음에 투약 방법 또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훨씬 더 파급력이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치료제라는 건 뭐예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죠.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려면 의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될 거라고 보면 의사들이 이거를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만치료제에 관심이 있을 건데 가격도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품귀현상이나 근데 의사를 통해서만 처방을 받아야 돼? 의사들도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흥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블루엠텍 뿐만 아니라 모든 비만치료제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로서 26조 원을 달성했거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100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00조에 23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시총에 게다가 26조 매출을 낸 거예요. 그럼 블루엠텍이 100조 규모의 시장에 26조 매출된 이 비만치료제를 유통한다. 그럼 시총이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지금의 주식가격은 무조건 저는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비만이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일반인보다 50%가 높기 때문에 이런 비만치료제를 통해서 이렇게 사망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번호로 블루엠텍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까 블루엠텍에 대한 매수매도 자료랑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링크 그 다음에 매집주도 같이 드릴 건데요. 이 매집주는 저희가 한번 구독자분들한테 안내가 나간 거고요. 보시면 거래량이 누가 봐도 이거는 세력이 올리겠다는 거래량을 매집하는 게 너무 대놓고 보였죠. 저희가 이거 분석해서 나온 게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여기서 잡아서 저희가 이 프레칭 파란색 프레칭 때 엑시트 했고요. 여기까지는 못 발라 먹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달 반 정도 저희가 단타 자리 같은 것도 뭐 보내드리지만 이런 스윙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매집주로 해서 간간히 나갑니다. 그래서 96% 정도 수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매집주로 해서 수익을 본 건데요. 해당 부분을 보고 저는 아 이거는 세력이 또 물량 모은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1차 상승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이것도 한 2주 정도 들고 있었나요. 한 34% 정도 수익을 냈고 이거 하추핑 최근에 굉장히 인기였더라고요. 이거 관련된 주소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 그래서 제가 매집주를 또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얘랑 얘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 이상거래량을 감지했고요. 그 다음에 매집봉도 파악을 했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수급이라든지 여러 이슈 체크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린 건 차트만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로 뒤에서는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주포랑 그 다음에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50% 이상은 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매집주고요. 그 다음 얘는 이미 1차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매물때인데 돌파했죠. 아까 한국각서공사나 다른 이런 종목처럼 이렇게 종목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다음 매집봉이 생기고 1차 상승이 매물때 돌파하고 현재 눌리고 있죠. 이게 만약에 돌아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 1주에서 2주 정도 안에 좀 큰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만큼의 상승이 위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 매집도 두 가지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블루라고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최근에 좀 많이 손실 봤으면 이런 매집주를 통해서라도 혹은 텔레그램 들어와서 단타 종목 같은 것도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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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